1. 2. 3. 3. 3. 4. 4. 저기.. 선생님? 잠시 시간 좀.. 조회수 안 믿어요.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좋은 제안을 드리고자.. 선생님.. 저랑..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? 뭐야? 잡상인이야? 너희들 요즘 갈수록 방법이 지나간다.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고 돈도 많이 일어서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시고! 저랑 딱두치기 한 판 하시겠습니까? 저와 딱두치기를 해서 이기신다면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긴다면 10만 원씩 주시면 됩니다. 성공을 양보하겠습니다. 진짜.. 내가 먼저 친다?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? 돈이.. 없으세요? 돈이.. 뭐야 이 새끼! 돈이 없으시면 몸으로 빼오시면 됩니다. 한 판 더 해? 잘 고 Bravo! 먹는 중 행면에 Saf hand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